당신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요 지아파스 원주민 출신 내 친구 세자 오늘 나에게 자신의 부족어로 가장 친근한 인사를 가르쳐 주었다 당신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요 나는 오른손을 내 심장에 가져다 대고 그를 향해 웃었다 평화로운 나의 박동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근직한 유모가 거뭇한 그의 얼굴에 번졌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 상대의 심장을 겨누고 애써 인간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소위 문명사회에서 배웠고 나는 그것을 방어의 미덕으로 여겨왔다 지아파스 원주민 출신 내 친구 세자 오늘 나에게 자신의 부족어로 인간의 미덕을 가르쳐 주었다 당신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요 상대의 박동을 염려해 살피는 일에서 허구한 인간의 모순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그만 넋을 잃고 인간의 가치에 오히려 주목한다 주님의 고생이 아멘